유럽의 지진학자들에게서 후지산 폭발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4월 8일 오전 9시 30분 현재의 후지산 상황을 살펴보면 고주파 지진이 3월 29일에 한 번 있었고 3월 25일부터 고주파 지진이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주파 지진도 3월 29일에 두 번 발생하였고 3월 22일에 역시 두 번 발생하였으며 4월 6일에 다섯 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8화산인 일본 후지산의 분화 가능성에 대해 일본 지진학자들도 최근 다시 거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전 일본 지진학자의 주장 중에는 당장 오래 폭발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후지산 폭발 시에 도보 비난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후지산은 문헌 기록이 남아있는 781년부터 총 17차례 분화했습니다. 가장 최근 폭발한 것은 1707년으로 300여 년 전입니다. 일본 후지산이 분화할 경우 즉시 피난 대상이 될 주민은 80만 명에 달합니다. 융합류가 3시간 이내 도달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도 11만 명으로 당초 예상보다 7배나 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규모 피난 인파가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 길이 막힐 수 있다며 후보로 대피하는 방안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3월 30일 시지오카 야마나시 가나가와 사면이 참여하는 후지산 화산방제 대책협의회는 후지산 분화시 광역피난계획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21년 3월 발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후지산 폭발 시 용암 분출량이 예측한 수치의 약 2배에 달합니다. 용암이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기초행정구역은 27곳으로 예측됩니다. 지난해 12월에는 후지산 부근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해 일본 sns상에서는 후지산 분화 관련 글들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당시 지진과 후지산 분화가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원회는 후지산이 폭발한다면 도쿄에 화산재가 쌓이기 때문에 교통망이 3시간 안에 마비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후지산 분화시 크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864년에서 866년 헤이안 시대에 발생한 분화처럼 마그마가 흘러내릴 가능성입니다. 온도 900도인 마그마가 시즈오카현 후지시의 중심부를 가로질러 바다로 흘러나갈 수 있습니다. 두번째 가능성은 1707년 후의 분화처럼 대량의 화산재가 도쿄 등을 덮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도로나 여러 기반시설이 파괴될 수 있으며 인명피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